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성수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주 핫한 코너죠 김성수TV의 성수대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코너 이슈 따라잡기 장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현진 기자님 미스터필의 약형인가요? 얼굴이 하얘지지 기비그림 아니 왜 갑자기 비비크림을 바르셔 아니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까맣더라고요 성수님 생각보다 하얗더라고요 나는 평소 때는 몰랐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내 얼굴이 너무 까만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타고나길 그렇게 제가 워낙에 잘 타요 워낙에 잘 타가지고 더군다른 요즘에 너무 취재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진짜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얼굴이 가무잡잡하게 이렇게 피로가 쌓여가지고 눈도 좀 붓고 다크서클 생기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옥골을 드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나는 누가 먹었나 그랬어 이때 먹었죠 알겠습니다 먹으라는 거 아니었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맞습니다 먹으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자님 드시라고 제가 거기다 펼쳐놓고 갔죠 네 요새는 확실히 체력이 떨어졌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여하튼 그거 하나씩 먹고 하니까 먹고 그래야지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안 그러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우리가 방송을 준비할 때 조금 늦게 된 이유가 원래 3시에 딱 맞춰 시작하려고 했는데 핫한 소식에 팍 들어왔잖아요 딴 거 했잖아요 핫한 소식이 핀게 핫한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이 핫한 소식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일단 한동훈 네 오늘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특히 검사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린지는 모르겠으나 범죄를 의심할 만하고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영장이 나온 거죠 네 영장이 나왔는데 유심칩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아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요 네 유심칩 왜 하필이면 유심칩 유심칩에는 전화에 통화에 주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번호 내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네 그 유심칩을 확보를 하면 다른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내용도 웬만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확보가 되면 다시 휴대전화의 하드디스크 메모리를 또 압수수해가시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법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영장을 발부를 해 준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몸싸움이 벌어졌죠 아니 법을 지켜야 될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조국 전장군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얌전히 갖다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몸싸움이 나온 거야 자 여기서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 혹은 증거의 훼손이라든지 또는 훼손에 우려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했다 제지하기 위해서 막아섰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아마 충돌이 생긴 것 같고요 한동훈 검사장과 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 압수수색을 나온 부장검사가 자기 자신을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내용 그런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문의가 있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해놓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신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거 벌써 7월 23일에 발부됐네요 네 7월 23일에 발부됐으면 빨리빨리 갔다 와야지 여태껏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검사장이 오면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고 또 제출을 안 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굳이 이렇게 강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출할 때까지 좀 기다려요 기다려주는 거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출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미 제출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다려준 건데 여기서 또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에 손을 대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심칩 같은 경우는요 그냥 뿌려트려가지고 막 발집 밟아버리면 이거 정보를 갖다 다시 회복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또 일부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게 뽀겨버리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뽀겨버린 상태가 되면 그거는 정보를 완전히 다 재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추정컨대 그런 짓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의심이 될 만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담당 검사가 부장검사가 그걸 제지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가 배포한 자료에다 보면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자신을 어깨를 누르고 했다 이런 거 보니까 더군다나 소파에 앉아있다가 소파에 있는 탁자를 뛰어넘어서 몸을 날렸다는 거 볼 때 이거는 그냥 폭행하는 장면이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거는 앉아있다가 탁자 위로 몸을 날렸다 이렇게 붕 날라갔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제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검사장 측의 입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행위다 일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독착했고 그리고 영장을 읽기 시작해서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또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바로 사용을 허락했는데 휴대폰에 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를 하기 위해 자기 휴대폰 비번을 풀려고 하니까 정진웅 부장이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검사장의 팔과 어깨로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해서 얼굴을 눌렀다 그래서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게 제지가 제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직폭행이라서 매우 분뇌하고 있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비밀번호를 딱 풀고 나서 삭제 이거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되죠 당연하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리 왔는데 지금 바꿔달라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지 압수수색을 들어왔으면 그걸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진짜 이거 완전히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쪽 다 내용을 다 같이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 다행이네요 한동훈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넣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한동훈 검사가 썼던 그 내용 그대로 그걸 해보면 탁자 소파에 앉아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자신의 어깨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으로 제지 다급하게 제지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 부장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서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두드러 패려면 이렇게 안 하죠 네 두드러 패려면 이렇게 안 하지 이거는 분명히 제지를 하는 장면이죠 제지를 하는 장면인 거고 7월 23일에 발부가 된 영장이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했다면 사실 이게 뭐냐면 영장 집행 기한이 보통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이 다 돼 가니까 이제서야 더이사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더 미룰 수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에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23일이라고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날짜상으로 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이틀 전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기다려 결과를 기다렸다가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를 눈앞에서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니까 그거를 제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도 고소하겠네요 뭐 하시라고 해요 이 부분은 한동훈 검사하고 한번 붙어보죠 김꼬맹이님 고맙습니다 힘을 내면서 힘을 내면서 힘을 내면서 우리 팔만을 앞두고 있어요 팔만 김성수 TV가 팔만이지 내가 팔만은 아니네 어머나 이건 우리의 공동의 사업이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빨리 우리 장현진 TV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팔만으로 올라가야 또 이렇게 흔쾌히 같이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리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희한찬란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변명거리를 듣고 지금 우리가 검찰이 이렇게 정말 망신을 당할 수 있구나 뭐 집행을 하러 간 부정검사를 팬 거예요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화 한 통화 가지고 날씨 아니었습니까 법질서를 위반했네 어째네 그 사건에 개입을 했네 말았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노골적인 개입 등에 없고 사실상 수사팀을 아주 경멸하는 능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글쎄 이래도 되나 싶네요 뭐 법무부 장관은 일개 장관이 포샵질한다 이따위로 막말을 하고 자기를 수사하러 온 사람은 두드러 패고 이 안하무인도 이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위계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수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자기 같은 상황이면 지금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 같으면 사실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를 피하기도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비슷한 류의 대화 녹취록이 나왔고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즉 구속이에요 그렇죠 아니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정경심 교수의 꾸기 문자 강남 건물주 문자를 유죄의 증거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동재와 대화 녹취록 같은 경우는 빼박 증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자신이었다면 이 정도 나왔으면 다른 걸 뭘 갖다 보셨어도 유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죄가 아니라도 유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저항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 수사를 정치적인 어떤 논란거리 논쟁거리로 만들고 가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뭘 말하느냐 하면 한동훈이 스스로 이것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과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한다는 것으로 바로 이제 모든 액션 액션 하나가 정치를 의미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공개하는 거라 다름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0%로 야권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내 이름 넣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인생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한동훈 검사의 오늘 난동 역시도 분명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액션이다 정치적 논란거리 정치적인 어떤 분쟁거리 또는 이슈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꼬맨이 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장 기자님 장용진 tv 구독 누르고 왔어요 장 기자님도 댄스 댄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열받는 그런 뉴스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정말 더 열받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잠깐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우리들이 완전히 폭발해 볼 것 같아요 하준 라비 사랑님인가요? 탄압받고 있는 걸 보여주자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탄압받고 있는 모습 탄압받고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상승 주의하시고 지금 잠깐 숨을 고르시면서 이너뷰티 미스터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미스터필이라고 하는 게 이너뷰티 제재입니다 이너뷰티는 사실은 얼굴에 이렇게 발라서 하얘지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동안 가리는 거지 사실은 못 먹었어요 이게 어따 뒀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이게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하루에 한 알 하루에 한 알이면 너무 간편하게 이게 끝난다는 거죠 근데 양냄새가 안 나네요 양냄새가 안 나고 무슨 향긋한 그런 냄새가 나요 토마토 냄새 아 이게 토마토 냄새구나 토마토 냄새 이 미스터필 플러스 이 미스터필의 주성분이 뭐냐면 토마토 추출물이에요 아하 토마토에 토마토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카로티노이드 라이코펜과 엘시스테인 그리고 비타민C 30mg과 엘라스틴 또 피시 콜라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토마토 자체가 뭐냐면 그냥 밭에서 나는 그냥 남자들한테는 자양강장제 자양강장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는 항산화제 이렇게 얘기해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세포들을 막아주는 게 토마토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라이코펜 그리고 멜라닌 세포의 합성을 억제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제가 멜라닌 색소가 유달리 많은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작동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햇빛에서 자외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외선을 좀 차단해주면 이렇게 비비크림이나 이런 걸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면 좀 덜 타죠 그런데 내적으로 이 자외선이 들어와서 멜라닌 색소가 작동하는 그 연결고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하 끊어지는군요 세포가 들어가서 항산화 물질들을 막 만들어서 세포를 더 싱싱하게 만들면 노화를 막아서 또 검게 칙칙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적용을 하는 카로티노이드가 70% 이상 함유가 돼 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최소한 2주 후에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굉장히 강잡잡한 솔직히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피부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유달리 없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어허 예 집사람 먹이지 말고 저는 제가 먹어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본인이 막 먹고 있으면 사모님께서 굉장히 도대체 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때리죠 이제 막 아 펴는구나 예 옛날에는 저기 힘이 좀 약하듯 약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몰래 와서 한 대 치우고 가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대놓고 와서 한 대 치우고 가고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 미스터필이라고 하는 이 식품이 이전에 이미 대박이 났던 상품인데 아 그래요 거기에 비타민C 30ml를 더 더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분이 강화됐다고 피로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미스터필 플러스 미스터필입니다 미스터필이 아니라 미스터필 플러스 예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보세요 예 미스터필이 아니라 미스터필 이 한 각에 30일 30알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로 한 달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한 달 치구나 몸 안에서 세포가 새로워지면서 그러면서 바뀔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얼굴에 뭘 발라가지고 이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진피 안으로 침투를 못하거든요 뭐만 아세요 자꾸 얼굴로 발랐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또 해야 될 이야기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도훈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사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액션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띄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화에 전화해서 절대 밝힐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전화기 자체가 열리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무리 투닥거리는 이렇게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할 이유까지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굳이 공표를 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어쨌다 저때따라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장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라고 해서 압수취소 뭐 이런 식으로 오려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법률적인 대응이 아니라 언론 대응 언론의 이렇게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언론 보고 야 좋됐어 아니 언어를 좀 골라서 사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얘들아 여됐어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엑스됐어 완전히 세됐어 나 뺏겼어 여됐어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엑스됐어 완전히 세됐어 나 뺏겼어 니들도 조심해 큰일 났어 라고 경보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일부러 이런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해석상 일부러 몸싸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본 뉴스에 댓글 많은 뉴스에 2등 3등 다음에서 남성들이 많이 본 뉴스에 30대에서 1등 50대에서 1등 원하는 대로 그냥 기자들이 써주고 있는 거야 기자들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은 동체의 사명감처럼 야 얘들아 여됐어 조심해 증거 다 치워 여땟어 조심해 증거 다 치워 이런 메시지를 서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다 야 지금 도망가 빨리 이제 도망가야 돼 철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 비슷한 경고가 몇몇 신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뭐냐면 몇 년 전인가요 김학의가 김포공항으로 통해서 도망가려다가 걸린 사건이 잡혔죠 그때 어떻게 해서 김학의가 도주하는 거를 당시 mbc였는데 mbc가 알 수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검은유착이 있었다 그리고 mbc도 니들도 자유롭지 못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달리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mbc 말은 mbc를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언론사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c가 오히려 보면 mbc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법조 출입하던 사람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팀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mbc는 스스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검찰로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어왔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굳이 mbc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언론사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는 큰일 났어 우리 저기 서로 그동안 전화한 거 다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빨리 튀어 또는 지워 지울 거 니들 지울 거 빨리 지워 라고 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있잖아요 사실 전반적인 국가기관들의 나름대로의 자정 노력과 개혁 노력들과 정반대로 언론은 지금 마치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지금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외압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권고안 있잖아요 검찰 그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그 권고안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막 현직 검찰 누구예요 현직 검찰에 막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진짜 거의 소설 가까운 걸 쓰고 있어요 지금 검사의 분노 법무장관이 고검장 지휘 이게 개혁인가 그럴 수도 있죠 개혁일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리고 법무장관이 고검장을 막 지휘한다는 거야 데리고 놓고 끼고 앉아서 지휘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어 그리고 개별사건을 지휘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마치 고검장에게 상시적으로 개별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기사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지들이 그렇게 해왔거든 지들은 그랬어 지들은 과거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실 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검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하 진짜 이게 어이가 없어요 저기 이럴 거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정권 민정수석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시들을 받아가지고 우병호가 민정수석 할 때 검찰이 우병호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난 거 아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패싱 검찰총장도 패싱 우병호가 곧바로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이렉트 직거래하면서 온갖 사건마다 다 개입을 해놓고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하나도 없이 반성 없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서로 지휘를 하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하고 공개적으로 지휘를 했다면 그건 나중에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몰래 몰래한 거 아니에요 몰래 그랬으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더 진일보한 것인데 그러니까 권력기관 권력이 검찰을 지배하는 부분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인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지 권력이 권력이 함부로 검찰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문서로 하라고 반드시 딱 지목을 못 박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해두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형태라든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야 조용히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딱 써가지고 하지 마세요 라고 보냈다 그럼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바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가 잘못됐다든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이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책임져야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나는 솔직히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이 43살 먹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니들 편 안 들었다고 따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검찰개혁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브레인 중에 브레인의 법률가들이 모여가지고 더군다나 나름대로 검찰의 입장과 나름대로 경찰의 입장과 그리고 선출직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지금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도 특별히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네 맞아요 그래서 검찰의 기능을 검찰총장이 집중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고검장으로 분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시시콜콜이 다 아십니까 관여하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각 고검장들이 현재는 허수압이거든요 당연하죠 아무 의미가 없는 허수압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고검장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 고검장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더 독립적이고 더 소신이 생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이 43살짜리 이 검사는 고검장들이 인사 이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더 외압에 흔들리기 쉽대 음 무슨 얘기예요 여보세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력이 이렇게 자기한테 수직적으로 수렴이 돼 제왕이 되는 거예요 제왕 고검사는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검장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죠 그렇죠 근데 고검장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암울기에는 9명 정도 되죠 근데 그중에서 3명만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남은 8명은 딜러리예요 이 딜러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인데 고검장 임기는 1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총 18명 정도가 고검장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고검장쯤 되면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거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임기 운영 하여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런 부분에 있었으면 그냥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보다 아이고 난 뭐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수사권의 보장 독립성을 더 달 보장할 수 있어요 검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검사장 나갈 때 욕 세게 하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진급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확 들이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겁니다 고검장 같은 경우는 더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급은 대략 보면 50석 정도 되는 50석 정도의 고검장은 9석 정도면 사실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검찰총장은 9분의 1이야 9대 1의 경쟁률을 떨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사실 그렇게 되면 고검장이 할 만큼 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임기 보장하고는 상관없이 아유 나간두고 나갈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나간다고 해서 굽나? 변호사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초반에는 그냥 막 정관예우가 없다 그래도 다 알아서 해주대? 그러니까 어? 내 후배가 검사 얼마 전에 차장검사급인가? 그런데 그만뒀어 그만뒀다고 평사사건이 계속 오더라고 그렇죠 뭐 어쩔 거야 그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고검장도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무슨 기업의 고문으로 막 가요 많이들 가요 그러면 그 회사의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사실상의 변호사 역할을 해준 거죠 고문으로 가면 이거는 그거는 영향이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취업 제한 제한이 없으니까 고려인식으로 들어간다든지 무슨 경제연구소라든지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무슨 대학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든지 장학재단 이런 데 들어갔다가 한 번 돌아서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고검장까지 됐는데 수사 외압이 흔들려 참 검사들 참 사고방식 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나눠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 하나의 모두가 이 제왕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만 승진이 보장되고 모든 앞으로의 일사천리로 일들이 풀리는 이런 문제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맞짱 떠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책이 아사상태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 독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 수사권 지휘권 모든 권리를 다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권한에 대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지방에 사고 있는 수사를 갑자기 서울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중간에 견제장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고검장이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검장도 총장을 견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절차적 합리성 아니 뭐 저기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른 견해가 있으면 다른 견해를 제시를 하라고 그런데 고검장은 임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니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되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정치적 독립이 되냐 더 정치적이 줄될 수 있지 뒤라고 다닐 거 아니야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수사를 좌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정치에 줄을 대고 있잖아 자기가 자신이 검찰총장 스스로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정치적 독립이야 아주 지극히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거지 오히려 야당이 검찰총장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총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대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대적을 하면서 야당들을 모두 총지휘하면서 자신 특정 언론들을 총지휘해서 몰고 나가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게 지금은 양상 아닙니까 솔직히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정치로부터 검찰이 독립돼서 사건은 그야말로 증거와 원칙에 따라서 수사라는 거 아니에요 법과 원칙 말찌들 좋아하는 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표창장 갖고 니네 포렌식 어떻게 했어 사기꾼들아 제가 지금 표창장 얘기를 제가 막 하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표창장 얘기 해버리시자고요 그 표창장 얘기하기 전에 우리 또 한 분 안나 선임 선한 분노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분 선한 분노는 정말 상관없는데 됐어요 꼭 이렇게 구분할 거야 진짜 자 보세요 왜 지금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단독으로 지금 공개합니다 단독은 나중에 저희 아주경제 보시고요 어쨌든 어쨌든 맞배기만 보여드리면 맞배기만 보여드리면 귀 쫑고 세우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기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조국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상장 하단부를 오려서 상장 하단부를 오려서 조민 씨 표창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원 씨 상장의 하단부와 조민 씨 표창장의 하단부부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달라 다른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제가 저희가 확인을 직접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원 씨의 상장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서 보니까 틀려요 달라요 달라 틀리긴 즉,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달라 확연히 달라 확연히 달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거 심지어는 잠시 보여드리면 이거 눈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카톡을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부분은 캡처를 하셔도 좋습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동네방네 퍼뜨려주셔도 좋고요 저희 동영상을 몇 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공유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략 한 53분쯤 처음 시작해서 53분쯤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압축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닌건 아니다님 고맙습니다 장윤진 기자님 열일하십니다 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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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일단 하나 보내주세요 다 보내주시면 3초 사이에 전세계에 다 퍼뜨리겠다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아이고, 한꺼번에 확 다가버렸네 한꺼번에 다가버렸어? 다가버렸네 자, 여기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것이 자,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조원씨 이거요? 맨 조원 조원씨 여기 동양대학교의 동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동양대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동자 위치 네, 거기 여기 보면 은박, 동그란 은박의 양자 밑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양과 대 사이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좀 보세요 거리가 지금 조금 한 글자 이상 들어가죠? 동자가 같은 글자가 이 사이에 한 글자 이상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민씨 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민씨 걸로 볼게요 어머! 자, 동자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동자의 위치가 상당히 왼쪽으로 와 있고 글자도 확연히 커 보여요 네, 자, 그리고 크기 그다음에 크기 한번 좀 사진에 찍힌 글자에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요 자, 그리고 동자의 위치를 보세요 네 자, 동자의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그 은박하고의 위치 은박하고의 그 거리 네, 보세요 거리랑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거리는 확실히 좁아졌죠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일자로 자르면 은박을 비켜나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충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처음께 조원씨 겁니다 네, 조원씨 거죠 그 조원씨 거의 아랫부분을 잘라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스란히 붙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동양대학교라고 적혀있는 글자하고 위에 은박하고의 차이가 되게 좁죠 그래서 이 정대로 하게 되면 옆에 직인 부부나 직인 부분까지 다 자르면 이게 은박을 침범하게 됩니다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밑에 거 그러니까 조원씨 상장을 가지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을 그리고 이거를 포토샵에서 잘라내도 이렇게 꾸불꾸불 꾸불꾸불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라내면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볼 땐 이건 파일을 두 개로 쪼개야죠 자, 이거 보세요 이 파일이 나왔다고 지금 이걸 갖고 뭐 이걸 PDF로 만들어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MS Word로 불려와서 이걸 그랬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네, 보면 동양 동자의 위치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은박지와 이 사이 간격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직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인 직인을 보시면 여기 여기 직인이 길쭉해 그거는 사진인데 외국 현상이라서 그렇고요 거기 보면 동양 대학자의 학자의 위의 글을 한번 보세요 번졌어 거기 번진 거하고 번졌어 그 번진 거랑 여기에 달라 다르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보면 번져긴 번졌어도 물 같은 게 없어 간격이 있죠 간격이 위에 획하고 조민 씨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이 갑니까? 안 가지요 번졌죠 심하게 번져서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길게 보이는 거는 화면상의 왜곡이라고 치고 그건 이제 저 사진을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왜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나오나 했더니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약간 위쪽에서 찍으면 밑에 쪽이 더 왜곡이만 나와요 그래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찍었으면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왜곡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져 있는 부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그다음에 동양대학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아니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이걸 똑같다고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원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의 상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나왔죠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명확하다 더 이상 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격입니다 진짜 충격이에요 이걸 갔다라고 주장하는 그 증인들은 도대체 눈이 어디 달린 거예요 삐꾸지 뭐 눈이 옆구리에 달렸나 봐요 진짜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티가 확연히 나죠 표시가 확실히 나죠 다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요금을 보시면 이게 다르구나 이게 적어도 위조는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위조라는 말을 검사는 무슨 수로 했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민번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이 새롭게 올라갈 때 블러처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약에 이걸 지금 캡처해 하셔가지고 펀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블러처리를 해가지고 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을 해서 저희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증거를 확보한 이상 재판에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재판에서도 이거를 보면 판사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약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 찾아냈어요 찾아낸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검찰이 시연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탁 안겨주면서 이렇게 받다 탁 붙이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다시 해봤어요 동양대의 파일을 가지고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동양대의 창장 파일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표그리기 서식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하단 부분을 오려서 탁 갖다 붙이는 순간 통째로 사진 파일이 깨져버려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밀려나가거나 그걸 피하려면 다시 맞춰가지고 사진 부분을 다시 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쯤 되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아주 매우 포토샵이나 또는 아래 한글에 귀재해야 하는데 정경심 교수는 아래 한글을 잘 쓸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트러블 생겼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좀 봐요 그러면서 빨리 방폭하세요 방 빼세요 왜 댓글 안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올라갈 때 이 방송이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갈 때 다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기능 때문에 다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리 이걸 마무리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일단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가 올려드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방송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한동훈 쪽의 어떤 태도라든가 그리고 정경심 재판이라든가 간단하게 짚어 좀 주시죠 한동훈의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같은 경우는 검찰 측의 주장이 거의 다 박살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방송은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취한 이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